뭐할라고? 이 아투더 샤투더 쭉 비결이벼 아투더 데투더 고 아샤추는 뭐야? 이 맛들링겨? 요즘 인싸들이 먹는건디? 아 됐고 그래서 뭐냐고 말할 참인디 그려 아이스티에 샤추가 아이스티에 커피는 왜 넣어먹는거야? 이 나도 향렬한 번 먹어봤는디 괜찮더라고 한 번 그 뒤로 먹어본적 있어? 응? 그러네 한 번도 안시켜먹었네 이미 답 나왔네 또 안 먹었다며 에이 사람 입맛이라는게 계속 바뀌는건디 아 됐고 아샤추 뭐뭐 시켰어 이디야 3,000원 백다방 4,000원 컴포즈커피 4,000원 아이스티는 복숭아야 레몬이야? 이 잘 물어봤네 복숭아에다 먹는겸 그게 근본이지 배답만 짧게 하자 먹어봐 맛은 어때 이디야부터? 달달한 복숭아티에 커피향 나는겸 백다방 여기꺼는 조금 시커맛 맛이 더 세다 컴포즈는 어때? 컴포즈가 질루다가 달어 세계 순위 먹여봐 이디야가 1등 백다방 2등 컴포즈가 3등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먹어보면 맛있고 내 입맛에 잘 맞거든? 근데 희한하게 주문할땐 생각이 안나더라 유용한 막상